오리지널 신가물은 내가 조상의 내가 아닌 예언을 한다든지 일반 사람들을 보면 느낌이 바로바로 온다든지 이런 분들은 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대구 대구 팔공산 대구 대구 유명한 점집 대구점집 청공사 혜연입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신가물 신가물들 얘기가 많은데 이게 신가물이 있으면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무단팔자라는 얘기가 항상 쫓아가죠? 실과 바늘 아 그래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좀 어 문란한 생활에서도 저는 올 것 같고요 가정환경 힘드니까 우울증 여기에서도 많이 비롯된 것 같아요 네 참 어려움 등이 좀 많이 느껴요 음 그리고 몸이 슬슬 무거워 네 감정의 기복이 심해 네 우울증의 일종이죠 오기 전 단계 네 네 우리가 항상 신가물들은 감기가 오는 증세의 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이제 진짜로 이 무당이 될 거는 뭐 조상이 보인다든지 네 어? 그런 기운들을 내 스스로 느끼고 또 사람을 보면 미래가 느껴진다든지 네 예언을 한다든지 네 이런 분들도 보통 사람과 대화가 잘 안 돼요 이 신가물들은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조상에서 신에서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할 때 일반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잘못 표현하면 저거 미쳤어 쟤 이상해 음 쟤 4차원이야 네 이런 소리도 듣기도 할까 할 거예요 아마 보면은 네 근데 우리 이제 보통 무당들이라 카면 네 말 몇 마디 들어보면 답 나오잖아요 네 얘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혼자만의 생각인지 네 아니면 정말로 조상에서 치고 들어와서 신가물인지 네 이런 거를 음 보면은 아는데 네 모든 분들이 그냥 아 나는 어디서 보니까 무당이라 무당 될 법 꼭 무당을 해야 된다 카더라 네 이런 것 때문에 신가물이 아닌데도 나는 신 받아야 된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 제가 상담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아니라고 해 음 근데 너의 뇌야 너의 마음은 그걸 기억하고 있어 음 라고 말을 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 그 대화가 안 돼요 네 아니라고 근데 말을 차근차근 이렇게 풀어가다 보면 맞아요 음 그랬어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이제야 나요 그때부터 제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뭐 신가물이라 해도 네 그 조상에서 타고 내려 거의 신가물은 조상이에요 네 조상을 잘 달래주면 네 고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네 근데 말 그대로 오리지날 신가물은 내가 조상에 내가 아닌 예언을 한다든지 일반 사람들을 보면 느낌이 바로바로 온다든지 네 또 몸으로 너무 내 조상 중에서 앞 버튼 사람들이 실력이 그래서 그대로 아파 온다든지 네 이런 분들은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얼마든지 상담으로도 치료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사주를 풀어주고 점을 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달래줘야 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네 그래야지 많이 그 사주도 풀어서 달래줄 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네 정말 이 내가 신적으로 힘든 분들 있으면 네 한번 찾아오세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의 소리를 또 우리가 또 봤을 때 네 또 보면은 저도 무속인이기 때문에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도 해 줄 것이고 또 마음을 다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내가 조상을 또 잘 잘 내서 회원을 해주면 또 안 갈 수도 있어요 이 길을 그렇죠 무조건 다 신과물이라 해서 신은 받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너무 예민하게 치우치지 마시고 한번 신중하게 정말 이렇게 찾아오셔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 드릴 테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대구 점집 천공사로 한번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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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